수제화 컬렉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패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사모은 수제화 컬렉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어디서 맞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호신술을 배우고 있어서 이 팔에 멍이 조금 있어요 후기 컨텐츠를 만들려고 제가 한 한 달 정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기대를 해주시고 아무튼 요게 살짝살짝 비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발볼이 넓고 살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 수제화는 기성신발보다는 10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비싼데요 왜 그렇게 비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기성신발은 톨 아스틴 기계라고 해서 수제가 아니라 기계로 쭉쭉 늘리게 됩니다. 근데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가죽을 당기게 됩니다. 또 실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잘만 되면 훨씬 편하고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그런 신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수제화의 장점은 발볼 넓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측에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으로 발볼을 넓혀주기도 하고요. 뭐 원하는 만큼 정해서 발볼을 넓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수제화 컬렉션을 스타일별로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수제화에 입문하면서 초기에 가장 자주 신었던 신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앞코가 이렇게 뾰족하고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골드 버튼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고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어떤 신발들은 이렇게 발가락이 모여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발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끼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굽이 낮은데도 신었을 때 다리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스틸레토 스타일의 슬링백입니다. 아주 손이 가는 제품이고 결혼식이나 뭐 모임 갈 때도 굉장히 편하지만 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베이직한 스틸레토 슬링백이었습니다. 방금 전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화사한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라벤더 컬러인데요. 보시면 레이스가 휘청휘청 거릴 것 같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연출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신고 다녔고요. 뭐 여러 가지 브런치 데이트라든지 일반 데일리일 때도 굽이 4cm인가 5cm인가 정도 되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이고 뭐 이 제품은 출장 갈 때나 어디 여행 갈 때 하나 정도 챙겨가면 좀 화사하기도 하면서 격식도 살짝 있는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한 제품이라서 다양한 TPO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슬링백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보면 색깔이 오묘한 톤다운된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봄, 여름에 추천하는 화사한 컬러의 슬링백입니다. 신발을 눌러보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고정력이 좋고 좀 신었을 때 발 모양을 잘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각 큐브가 벨트를 감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입체적으로 공간을 넉넉하게 넣었기 때문에 신어도 발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바지 티셔츠 딱 입고 이거 신어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펌프스 힐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트 모양이 앞에 귀엽게 박혀져 있는 펌프스 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7cm까지를 가장 많이 신는데 9cm라 하면 신었을 때 정말 다리가 가장 예뻐 보이는 cm라고 할까요? 행사나 모임, 특히 연말 모임 때 굉장히 많이 신게 될 신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단단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을 수가 없어요. 발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고 외부 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4시간? 이렇게 서가지고 뭐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보통 블랙 펌프스는 베이직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랙 기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포인트를 살리고 싶은데 너무 화려한 건 싫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디자인이에요. 다음 제품은 텍스처가 있는 가죽 펌프스인데요. 근데 뒤를 살펴보시면 골드 컬러의 굽이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골드 스프레이 처리를 한 굽이라고 해요. 이 제품도 굽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멀리서 보면 완전 까만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살짝살짝 그린 컬러가 비치는 딥그린 컬러예요. 저는 워낙 옷을 베이직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골드와 그린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뒤를 봤을 때 뒤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코 같은 경우에도 V라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 그냥 신발인가 싶은데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디테일이 굉장히 개성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스트랩필 슈즈입니다. 이 제품은 스트랩으로 발을 고정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화려한 보석이 스트랩을 따라서 되게 정교하게 박혀져 있죠. 이 신발을 신으면 약간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그런 화려함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살짝 받았을 때 반짝이는 제품이라서 밤에 빠나 뭐 그런 데 가서 신으면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이 스트랩에 고무처리가 되게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걸어 다닐 때도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가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화려하고 여러분의 밤을 수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뮬 제품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는 뮬을 잘 신지 않아요. 아무래도 발이 걸어 다닐 때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주 최근에 저의 신발장에 들어온 스트랩 뮬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스트랩 뮬이에요. 그래서 뮬 디자인이지만 살짝 고정해줄 수 있는 스트랩이 달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스트랩은 신발의 매력을 해친다고 해야 되나? 좀 베이직함도 없어지고 산만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까만 스트랩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섹시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보통 이런 스타일의 붓띠나 뮬을 신는 경우에는 앞코가 뾰족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발볼 넓힘을 진짜 많이 해서 너무 편합니다. 다음은 저 수제와 하이힐 몇 개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드릴 만한 다른 디자인의 슈즈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옥스퍼드 슈즈입니다. 이 제품은 톤 다운된 레드 브라운 컬러의 옥스퍼드 슈즈입니다. 보시면 굽은 2cm 정도 돼요. 약간 신발만 보면 그 남자 신발 가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보통 옥스퍼드 슈즈나 로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둥글거든요. 아니면 아예 뾰족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사각으로 각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신었을 때 훨씬 편하고 클래식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런 옥스퍼드 슈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가을 겨울에 잘 신고 있는 여러 가지 배색이 된 멀티컬러 슈즈입니다. 이 제품은 스웨이드 소재의 앵클부츠인데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모두 느낌이 굉장히 다른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앵클부츠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앵클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렇게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아요. 보통 기본 블랙 앵클부츠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저도 블랙 앵클부츠 저기 신발장에 있는데 조금 지루해요. 신다 보면 그리고 컬러도 채도가 너무 강하지 않고 베이직한 느낌이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링에도 좀 쉽게 쉽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블랙 원피스나 스키니진 거기에 두꺼운 코트를 딱 껴 입고 이 부츠를 신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취향이 듬뿍듬뿍 담긴 수제화 컬렉션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신에게 꼭 맞는 편안하고 예쁜 수제화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